이렇게 날 만날 때엔 날 사랑한다지만 뒤돌아서면 왠지 슬픈 애가 많이 부부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부부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알 수 없는 슬픔을 전해주지만 난 워워 그대 너 잊어 잘했는데 잘했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첫 번째 탈락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정 씨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습니다 자 나가세요 자 이제 두 팀의 대결이 됐어요 정말 가족들만 남았네요 여기서 홍서밤 씨가 실패하면 자동 우승이에요 집중하세요 입방정을 떨고 그래 왜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라 이은아 최진석 댁 셋째 딸 아 갑자기 약간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홍서밤 씨가 자 여러분 나오실게요 나오는 건 나옵니다 건넌 마을에 최진석 댁의 딸이 셋인데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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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sy 숨었어도 셋째 땅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목새돌구 한 번 밤새돌구 한 번 못 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고 높죽져라고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익감 없으시모니 너미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홍서범 씨! 자 틀려도 마지막에 한 번 딱 틀렸어요 잘나고 왔습니다 자 졸라두 씨 화나신 거 아니죠? 얼른 지내요 얼른 지내요 화를 내세요 긴장돼서 그러신 거죠 갈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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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쓰이 멍해 아 그래도 보편적인 국민가요예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은 슬픔은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떠나야 할 거면 미움은 갖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아직 남아요 하지만 아직 남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세 분 나가세요 긴장하셨어요 여기서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시면 제작이 아시는 노래인데 그때 순간 하얘진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시면 홍석주 우승입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! 쉬운 불로 웨토리아 쉽지 않아요 석주가 중요하네요 석주입니까? 근데 같이 하다 틀리면 안 돼요 웨토리아 웨토리아 헤이! 웨토리아 웨토리아 만지지지 않아서 나를 봐봐 너를 뽑아 똑바로 내 두 눈을 봐 gelang 이미 너는 딴 곳을 보고 있어 너를 돋아 체크기 원투 스위트 시계방 맞춰보는게 맘네 방삼생괄 알아요 거봐 이미 너는 딴 곳을 보고 있어 체킷 원투스윗 시곗판 맞춰보는 게 반대 반삼생 걸 알아 계속 넌 너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 위치 않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걷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라도 너 내 앞에서 요즘 하는 맘보